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김종익입니다. 2학년 여러분들 지금 윤리 내신 강의를 들으셨으면 저를 알 거고 아니면 최근에 많은 수십만 명 수험생이 봤던 꼬꼬윤 꼬리에 꼬리를 묻는 윤리 영상을 통해서 저를 보신 분들이 있겠죠. 제가 왜 왔냐면 저는 주로 여러분들 내신이나 고1 통합사회도 했지만 고3 그리고 N수생들 수험생들 위주로 윤리 대표 강사로 지금 메가에 있는데 2학년 여러분들을 보고 있었더니 여러분들은 코로나 직격탄 고등학생이 아니거든요. 중학교 때 코로나를 겪었고 고등학교 와서 고1 비대면 수업을 겪었고 고2가 됐어요. 아마 제가 담임생활을 할 때도 제가 고등학교 11년 있었거든요. 고2 담임생활이 제일 힘들어요. 말나게 안 들어요. 그래서 고3 담임이 힘들긴 하지만 고3 담임은 애들이 공부를 해요. 방향성이 정해져 있어요. 일단 대학이라는 방향성을 정해놓고 왔기 때문에 고3 담임생 입장에서 애들을 어떻게 잘 케어해서 끌고 가면 되는데 고2 학생은요. 특징이 이러고 앉아있어요. 수없이 남고에만 있었거든요. 눈빛이 사람이 중독되거나 취하면 저렇게 되나? 목적성이 없어요. 이렇게 눈빛이 사람인가? 그러니까 공부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특히 머리로는 인지를 해요. 고2 때. 구경수는 해야지. 사탐은 이미 탐구는 저기 가 있고 구경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구경수가 안 되고 펑크가 난 상태로 3학년에 올라가다 보니까 3학년 막 가가지고 국어, 영어, 수학 솔직히 두 과목 하기도 힘들어요. 3학년 때 와가지고 국어 수학 하기도 힘들어. 근데 혼자 자기 합류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괜찮아. 뭘 괜찮아. 하나도 안 괜찮아. 망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고3 때 왔을 때 국어 수학도 안 되니까 탐구를 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두 과목 이상이 펑크가 나고 N수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선생님 지금 2학년 생들한테 무슨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공포를 알려주는 거죠. 희망 좋아요. 희망 좋죠. 여러분 제가 이 캐스트 와가지고 공간 2학년 여러분들을 위해 오랜만에 찍는 캐스트인데 여러분 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상태로만 살면 다 좋은 대학 가고 여러분 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희망이죠. 그냥. 근데 이건 희망이 아니라 망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직접적인 현실을 알려줘야 되겠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의 수업에 들어가게 되면 학교에 있을 때 첫 시간에 꼭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꿈 발표를 시켰습니다. 그때는 이제 도덕이라는 과목이 있을 때였어요. 통합사회 때도 마찬가지고 이랑 아이들을 대상으로 처음 이렇게 서먹서먹하게 만났는데 꿈 발표를 시킬 때 꼭 조건은 줬어요. 이야기를 해야 된다. 꼭 막 또 막 멋있는 척 한다고 막 없습니다. 막 이러고 했거든요. 꿈이 뭔가요? 하지 마라. 안 멋있다. 성인도 아니다. 너희도 고등학교 1학년 되면 저 이제 성인이에요라고 성인 대접해서요라고 성인답게 못 사냐. 이야기해라 꿈을. 꿈을 이야기하고 서로 이걸 격려해 주자. 꿈 발표를 쭉 합니다. 한 20분 정도. 그러면 꿈 발표해 보면요. 그때 한 40명 중에 막 변호사 7명, 국회의원 3명, 대통령, 기업가, 경찰 막 다 나와요. 의사 막 10명. 그러면 제가 결론 지어주죠. 야 이 반에서 꿈을 이야기했던 꿈을 다 정리해서 20년 뒤에 너희 꿈들이 다 실현이 든다면 여기는 학교가 아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우수집단일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졸업생만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안 된다. 현실을 봐줘야 돼요. 여러분이 처한 현실을 직접적으로 봐줘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그 지경입니다. 지금. 그러면 일단 6월 교육청 시험을 봐야 되는데 6월 교육청을 볼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정신건강은 뭐냐면 학교 생활을 일단 잘 하고 있어야 돼요. 학교 생활하면서 막 학교 생활은 막 척을 지고 학원 교재만, 학원 수업만, 인강만 그래서 2학년 때부터 선생님 저 선생님 수업 시간에 선생님 수업 안 듣고 다른 거 해도 돼요? 그럼 학교는 뭐 하러 다니니? 정신적으로 멘탈이 무너진 거예요 지금. 전혀 지금 무슨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나중에 또 생기분 잘 적어달라 그래. 또 이상한 거죠. 두 번째, 학교 생활을 영위하면서 정신건강은 뭐냐면 스케줄이 있어야 돼요. 본인 스케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자기 스케줄을 자기가 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걸 누군가가 정해줬던 거고 그래서 자기 스케줄이 있는지 첫 번째 점검해보고 두 번째는 학교 생활이 내가 건강한가를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학년 때 솔직히 6월 교육청은요. 기출 문제만 풀어봐도 어렵지 않습니다. 2학년 때 기출 문제 풀 때는요. 교육청 기출 문제는 반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올해 지금 내가 2022년도에 6월 교육청 문제를 본다. 그럼 이건 여러분들 선배들하고 공급방법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6월 것만 3개년 뽑아서 보면 돼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봤던 6월 교육청 문제 2021년도에 봤던 교육청 문제 2022년 교육청에서 봤던 문제 왜? 교육청이에요. 교육청 문제다 보니까 교육청 문제는 그 교육청에서 출제를 하는 거죠. 단일 교육청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교육청 문제가 계속 돌고 돕니다. 돌고 돈다는 것은 똑같은 선생님이 출제를 했을 경우도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출 문제 풀어볼 때 6월 걸 뽑아서 6월 당일 연도 교육청 문제를 뽑아서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이거는 다음 교육청 시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7월 교육청 문제를 풀든 그다음에 우리 학교는 지금 9월, 10일을 이렇게 본다. 경기도라고 하면 그 당일 연도 월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 다시 정리해드리면 2022년 6월 교육청 문제를 대비할 때는 2021, 2020, 2019 그거 6월 걸 뽑아서 풀어보시라고요. 그러면 약간 교육청 문제를 계속 풀어보고 실제 교육청 2022 6평 때 6월 교육청 때 문제를 보게 되면 어? 비슷한 문맥인데? 라고 느낌이 올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해보시고 세 번째는 사탐을 이제 슬슬 선택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 앞에서 윤리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강의를 하지만 사탐, 특히 이 퀘스트를 보고 있는 과탐 선택자라면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선택하고 겨울부터는 진짜 시작해야 됩니다. 겨울에 막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사탐 뭐 하지? 무슨 강의 선택하지? 조금 늦어요. 구경수도 안 되는데 사탐이라도 탐구라도 과탐이라도 빨리 정리를 하려면 지금 6월 교육청 시험 문제를 보고 슬슬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었던 내신 과목과 유사하게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긴 합니다. 한 번 해봤던 과목이 유리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사탐 선택 정리하고 본인의 입장을 지금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올라가지 않았어요. 근데 올라갈 수도 없는 지경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본인의 현실을 딱 마주하고 6월 교육청 시험이 끝나게 되면 다임 선생님을 찾아가세요. 그러려고 다임 선생님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 왔는데도 다임 선생님하고 대입 상담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정말 많은 고등학생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고3 때 가서 첫 대입 상담을 하는 거죠. 충격을 받지 마시고 본인이 먼저 가보세요. 공포를 먼저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임 선생님의 입장 다임 선생님이 분명히 알아요. 왜? 이 고등학교에서 전교 몇 등 하면 대학 어느 정도 간다는 이미 그 고등학교에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의 성적이 급변하진 않아요. A라는 고등학교와 갑자기 막 서울대를 10명 보내다가 100명 보내고 막 왔다 갔다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그 고등학교에 있는 선생님이면 그 고등학교의 데이터를 조금만 가져와서 보시더라도 너가 지금 전교에 이번 시험 몇 등인데 그 선배들 데이터를 보면 너는 한 여기 정도 대학권에 딱 나와요. 그걸 고2 때 알아야 돼요. 원래 고1 때 했어야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있으면 고1 때 거 아이들 보여줬거든요. 그래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6월 교육청 시험을 마무리를 하세요. 현실을 봐줘. 그래야 보다 더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내년에 제 강의에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2학년 재밌습니다. 시간적 여유도 조금은 있어요. 3학년보다는. 그래서 지금 생활을 누리시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거 기출문제라도 꼭 당연히 풀어보고 교육청 시험 끝나면 여러분 위치를 꼭 학교 선생님 토대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6월 교육청 잘 준비하세요. 저는 내년에 여러분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항상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